성라윤즈 팬 여러분 라윤즈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늘 함께하는 팀은 뭐죠? 함께하자는 의미로 제목까지 초계데라고 지었습니다. 자 동작 그렇게 어렵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우리 홈경기에는 후레쉬로 하고 있고요. 원전경기에는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 원전경기도 반경기일 경우에는 후레쉬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번째 동작 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뭘 해야 될까요? 흔들어요. 아니요 후레쉬를 켜야죠. 첫번째 먼저 후레쉬를 켜셔야 되고요. 후레쉬를 켠 다음 머리 위로 들어서 여러분들 오른쪽부터 흔드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첫번째 동작 이렇게 흔들고요. 두번째 동작 여러분들 심장을 두번 칩니다. 하나 둘 들어주시고요. 둘 둘 들어주시고요. 셋 둘 들어주시고요. 넷 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동작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함께 가자 라 이온츠 한번 해보시죠.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자 이번엔 똑같이 좌우로 흔드는데 천천히 흔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둘 셋 넷 넷 둘 둘 셋 넷 이렇게 음악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다같이 풍업을 울려라! 일단 이때는 휴대폰에 후레쉬를 켜서 머리 위로 들어주시는데요. 다같이 하나 둘 시작! 상송의 승비를 위하여 외쳐라 최강 상송 계속해서! 언제나 우린 함께하리 우리는 삼성라인 두 번째 동작! 들리는가 우리의 목소리 보이는가 우리의 모습 대구의 차! 하! 대구의 차! 언제나 함께하리라 함께 합시다! 하! 예! 강장! 랑! 이! 우! 상송의 승비를 위하여 외쳐라 최강 상송 신나게! 언제나 우린 함께하리 우리는 삼성라인 한 번 더! 언제나 우린 함께하리 우리는 삼성라인 마지막에 승비를 함성! 계속해서 함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라인 잘 지났다 우리 남성라인 우리 기운 우리 우리는 상상하이오 우리 우리는 상상하이오 우리 우리는 상상하이오 감사합니다 삼성의 승리 위하여 외쳐라 최강삼성 언제나 우린 함께하니